성령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이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또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조롱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한 거냐. 말도 안 되는 거고 너희들이 외국어를 몰라서 그렇지. 이거 지금 외국어 방언한 거야.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첫째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은 변화시킨다. 또 성령은 연결시키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개선이라든지 전략 수립을 위해서 오신다. 그럼 굳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노력하면 된다. 개선하면 된다. 전략 잘 세우면 된다. 원리를 잘 적용하면 된다. 만약에 이런 거였다 그러면 이미 주어진 율법으로 충분합니다. 율법 잘 지키라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새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1절 중간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보금입니다. 100%라는 거 아니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에서 다 뒤집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오셔야 한 판에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듣기 좋아하잖아요. 한 판에 끝내 버리는 거예요. 뭐 개선이니 점진적이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속하게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힘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능력으로 해결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답답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죽을 병에서 나을 거, 병원에서도 포기한 거 그 성령 오시면 된다니까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 성령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같은 데 가보면 트라이포트라 그러죠. 우리는 산발이라 그러나요? 이게 콘크리트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파도 막으려고. 그런 것들이 여러 곳 있잖아요. 작은 게 20톤이랍니다. 그리고 큰 건 60톤까지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울릉도에 갔더니 울릉도 해안에 있던 트라이포트가 산 꼭대기가 있더라고요. 60톤짜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태풍의 힘이에요. 바닷물의 힘이에요. 바람이 한 번 불면 60톤이 날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같이 무겁다 그러는 사람 100키로. 그건 먼지에 먼지.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트라이포트 같은 이런 60톤 돈 날려버릴 수 있는 힘.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예배만 나옵니다. 간신히 그것도 맨 뒷자리에 그것도 15분 늦게. 간신히 그룹과 대견이 여겨요. 이번에 한 달 동안에 네 번 나왔다고. 겨우겨우 믿고. 왜 그래? 성령 없이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지치고 피곤하고. 차순간 네 번만 불러도 막 힘들어하고. 나는 노래 부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러서라면 못 들어서고. 손들라면 무슨 도마우면 같이 이렇게 들고. 왜 그래? 왜? 성령 없이 믿으려고 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보기도 안쓰럽습니다. 누구든지 하는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압도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압도적인 능력.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도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우리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래 유교사회, 불교사회 아니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1907년도에, 100년도 전이잖아요. 110년 거의 다 돼가는데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평양 대부공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주일에 다 철실을 해버렸다잖아요. 문 열어봐야 사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다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압도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의 바람 불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일부터 인도 성교를 떠나게 되는데 힌두사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점진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물론 그래도 되겠죠. 그러나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트라이포트 60톤이 날아가듯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하방부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에 메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낙에게 메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인간이 힘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한 번 불면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요엘서 2장. 특별히 17절 내용 보십시오.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가지 한 번 분석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 불면 이렇게 자녀들이 변화되고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또 늙은이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먼저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예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온대, 입에서.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맞춘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들이 맨날 욕만 하잖아요. 욕 안 합니까? 없을 때 해요. 별의별 욕을 다 해요. 성령 없으면 욕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우리 암성대회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더니 싹쓸이 했대요. 이주은 동상, 안상현 장애스터 은상, 김성참 대상, 이다현 금상. 순서대로 아닙니다. 그냥 막 섞은 거예요. 그다음에 유치부에서는 김용훈 금상, 허시아 은상. 싹쓸어왔어요. 한 티만 다 간 거 아니에요? 정률 아닙니다. 정률 아니에요. 한 티만 다 간 거 아니에요? 싹쓸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애들이 입에서 암성이 막 나오는 거야. 우리 애들 건드려보세요. 유치성부 애들 한번 건드려. 건들면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막 예언이 나오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 훈계와 교육 갖고 되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예언이 튀어나와요.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과외 공부 시켜서 애들 바보 만들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환상을 봐야 될 젊은이들이 지금 꿈도 포기하고 맨날 듣는 얘기가 뭐예요? 헬저손이라는 3포 시대 연애, 결혼, 출산 다 포기. 또 5포 시대 취업 내 집 마련 다 포기. 7포 시대 인간학의 희망 포기. 9포 시대 건강과 외모 포기. 그다음에 M포 시대 계속 늘어나요. 11, 13, 15.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전포 시대 다 포기한 시대. 이러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전신데, 전포 시대 뭐 이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작년 이맘때쯤인데 9월달, 9월 24일에 정확히 얘기할게요. 새벽 2시에 부산에 가면 황령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황령산이 그게 봉수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군이 몰려온다. 그러면 황령산에서 봉수를 띄면 뛰어뛰어서 우리 목력산, 남산에서 받는 거예요. 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봉수대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제일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을 가서 잘 보려고 하면 황령산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밤인데 새벽 2시에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은은히 들린 거예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거 죽는가 보다. 무슨 사건 나는가 보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서요. 일일이 신고해서 경찰 70명이 잠도 못 자고 의경들이 올라갔어요. 사사지 뒤졌다고요. 잡았더니 뭐냐면 취업 못한 여자가 스트레스 쌓여서 소리 지른 거예요. 하나님 취업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앞에 취업은 안 들리고 살려주세요. 이것만 들려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바로 해야지.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살려주시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의경 70명이 열받아서 잠도 못 자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잖아요. 그래서 청년 실업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 실신이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년회 때 휴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 그러더라고요. 우리 취업 때 할 때가 있냐 그랬더니 은행 빼놓고는 취업할 때가 한 군데도 없었대요.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어야지. 갈 데가 없었대요. 은행 빼놓고는. 은행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0.001% 나머지는 다 노는 거예요. 그렇죠. 할 일도 없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뭐 쉽지 않았어요. 졸업하니까 못 간다는 애들 많았고. 맨날 그래요. 당군이래. 맨날 그래요. 당군이래. 최고의 실업. 저희도 그랬어요. 맨날 안 된대. 지금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쉬었던 청년은 없어요. 청년이 됐다는 이게 기성세대가 갖고 있으니까 항상 힘든 거죠. 그때 이기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렉산더의 태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잠깐만 정보 나가니까 화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다 정보 가면 나 할 게 뭐 있냐고. 내가 할 것도 있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시대에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 과제 내게 주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부흥기에 있을 때보다 청년은 더 낫지 않아요? 지금 교회도 어렵고 이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조금만 해도 부흥이니. 그렇지 않아요? 부흥기에 따른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남들은 다 하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둠이 있을수록 작은 촛불도 빛을 발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580장. 남궁억 씨가 작사한 건데 남궁억. 남궁억 씨는 우리나라에 무궁화를 보급한 분이죠. 나락과 무궁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나락과 무궁화를 심자. 이게 무슨 놈의 벚꽃이냐. 아니다. 무궁화다. 그래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벌였던 분이고. 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 썩게 만들라고 노래 이상한 거. 퇴폐적인 노래 가르쳤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맨날 이런 거나 부르고. 육악이라고 해서 술집에서 놀고 먹게 만들고. 그리고 퇴폐적인 거. 절망적인 거. 1920년대 특징이에요. 퇴폐의 시대. 퇴폐의 시대. 그래서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희망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요. 그때 찬송 만든 거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나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 뺏겨서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 동산에 할 일이 많대요. 시각이 다르죠. 지금 우리는 갈 곳이 없다.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할 일이 많대요. 다 무너져 있으니까. 나라도 찾아야지. 할 일이 많잖아요. 나라부터 찾아야지. 그 다음에 산업도 일으켜야지. 교육도 일으켜야지. 정신들 일깨워야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억인가 봐. 남구가 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남구가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사방에 일구를 부른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이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나는 이미 대답했으니까 같이 가자.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사회의 고백이죠. 누가 갈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 아니에요. 이 찬양 부르면서 일어났다고 해요. 이게 사실 일지시대 때 우리의 보금성가였어요.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삼천립 반도 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셨으니까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이게 왜 가능하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일제시대에도 이 찬송 부르면서 일어났던 청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제가 한동안 숙대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숙대에서 일도 하고 있었는데. 숙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숙명여대. 나오신 분들 있을 건데. 충청도 예산에 어떤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17살에 결혼했습니다. 일찍 결혼했죠. 그런데 남편이 빨리 죽었어요. 19살에. 19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감사한 줄 알아요. 지금 35세 시집 간다 그러지 말고. 19살에 과부된 여자도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청산 가보죠. 주변에서 혀를 찼다고요. 피다만 꽃 이러면서.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머리 자르고 상경했어요. 서울로 와가지고. 식모부터 했어요. 식모.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식모도 열심히 하면 돼요. 가정부보다 식모가 나은 것 같아요. 식모. 뭐든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단 조건은 둘이에요. 학교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야간이라도. 또 하나는 교회 다니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와 여자 보통학교 거기 우등으로 졸업했고. 또 이렇게 너무 잘하니까 식모 쓰던 집에서 돈도 대줘가지고 유학도 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초대 학장 됐어요. 세운 사람이죠. 거의. 임숙재 선생이라고. 임숙재예요. 인생의 숙재를 다 푼 분이에요. 임숙재. 중국에는 백기숙재가 있고 우리나라는 임숙재가 있어요. 잘 보세요. 환경에 꺾이지 않잖아요. 환경을 이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때 일제시대만큼 여성으로서 최악인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과부가 된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지금하고 달라요. 조건이라고 말하면 최악의 조건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숙대 초대 학장이에요. 그럼 뿌리를 알아야지. 그리고 이럴 줄 알아야죠. 젊은이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약해지지 말라고요. 시대의 문제는 특권이에요. 내게 주어진 문제라고. 내가 풀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런 분들이 뿌리가 된 학교니 얼마나 학교가 좋아지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뿌리 되십시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나이 먹으면 몸이 힘들어요. 의욕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든 귀찮아요. 안 하려고 그러고. 나이 든 분 보세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보금 대신에 눕자 보금 있는데. 눕자. 요한 보금 대신에 편한 보금 읽는다고. 뭐 이러잖아요. 모르세요? 맨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니까요. 꿈을. 자기 꿈 아니에요. 부동산 꿈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막 꾸기 시작해요. 아직도 꿈이 있어요. 갈렙을 보세요. 갈렙. 갈렙이 이름 뜻이 개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충성스러운 개이죠. 갈렙. 해불은 산지가 철홍성인데 안 갈라 그러니까 85세. 85세는 할아버지가 젊은 애들 안 가냐? 그러면 욕도 안 해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간다고. 내가 점령해버리겠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저거 능이 이긴다고. 그래서 꿈꾸잖아요. 그게 유다지파의 뿌리가 됐고. 타윗이 해불은에서부터 왕 되잖아요. 뿌리잖아요. 뿌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이에 밀리지 말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그 숫자에 불과해요. 75세에 부르심 입어가지고 이사 가잖아요. 갈대고 그래서 잘 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면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100세에도 아들 낳고. 여자분들 뭐 좌절하지 말아요. 90세에도 아들 낳아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발 나이 때문에 축축 처진다 그러면. 나이 때문에 처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없어 처지는 거예요. 알아요. 내일도 인도 가는데 연세대신 분들도 되게 많이 가요. 그런데 꿈에 그냥 더 뜨거워요. 나이 순위 아니에요. 어제도 와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은 다 준비하더라고. 꿈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젊은 놈들은 다 어디 갔는지. 피빅 쓰러져가지고 맨날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그러고. 인도에 묻고 올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나이하고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어려도 뜨거운 사람은 일어서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일어서는 거예요. 모세 80세부터 이랬습니다. 80세부터 지금도 끝난 게 아니에요. 80세 되신 분 있습니까? 여기 몇 분 계시네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끝난 것도 아니고.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노안 안 왔다는 거예요. 노안 뭐 이러고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또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게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구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길드 아시니 거기도 나오는 인사이트인데. 피트 오브 디스페어. 이게 원래 위스콘신대학의 해리 할로우라는 교수가 했던 얘기예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행했어요. 40대 때 이혼당하고 또 재혼을 했는데 또 재혼한 여자도 65세에 또 암으로 죽었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리 상태를 대상으로 해서 논문도 많이 쓰고 했는데 심리적 고문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라믹같이 생긴 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피라믹 스테이네스로 피라믹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미끄러 내리죠.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꼭대기는 뻥 뚫려 있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피라믹 알죠? 뒤집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숭이를 집어 놓았다고. 그러니까 막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스테이네스로 미끄러니까 떨어지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애쓰면 애쓸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렇게 한 일주일 두고 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놔뒀더니만 이 원숭이가 움직이기도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키에르 케오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벽이라고. 결국은 다 죽게 되잖아요.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도 보세요. 우리 잘 살게 됐잖아요. 절대적인 빈곤도 아니고. 그런데 왜 지옥을 경험해요? 왜 헬조선을 경험해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렇죠?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피트 오브 디스페어. 절망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함께해 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이길 바랍니다. 내 길도 다 잘 아시니. 보세요. 내가 절망의 창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런데 주는 다 아시죠, 내 길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일어서 계셉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요엘서 2자를 가지고 설교를 쭉 하다가 제가 볼 때 이거는 갑자기 성령에서 생각나게 마신 것 같아요. 그 시편, 16편이 생각이 났어요. 16편이. 그래서 25절부터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의 게시도다. 26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성령은 연결시키는 영이에요. 지금 요엘은 선지사적 가운데 제일 오래된 선지사거든요. 그거 설교하다가 갑자기 10편, 16편이 생각이 팍 나가지고 이걸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영이에요. 천년 전에 다윗 그것을 자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고 설교의 차이첨이 이거예요. 설교는 이런 거예요. 설교는. 설교는 저 멀리 있던 2000년 전의 말씀을 오늘 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때 광야 생활할 때 10편, 16편에 기쁠 일이 없어요. 하나도 뭘 기뻐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기뻐했던 일이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기쁘고 즐거워하고 내가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데요. 이건 뭐예요. 근거 없는 확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무슨 희망을 주면 희망고문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희망을 고문으로 여기고 있어요. 희망을 고문으로. 믿음이 없어도 진짜 더럽게 없죠.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희망고문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 안 돼요? 그게 고문이에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줬다는 게 고문으로 느껴져요? 한번 고문 당하십시오. 그게 고문이냐고 다윗은 봐요. 희망 가질 게 없었다니까. 기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성령 없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억상에 들면 일어서게 돼 있다고요. 지금 10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뭔가 십자가 다지고 가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고뇌가 많고 고민이 많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4절부터 보면 또 10편, 110편이 생각나는가 봐요. 그거가 또 연결시켜요. 그래서 35절 보니까 너는 내 옆편에 앉으라 하면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보니까 니네들이 알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갑자기 대화 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안 봐요.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 바라본다고. 그래서 살아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자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더 예쁘죠? 남자보다. 그렇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니베아 3천 원이면 되는 거 바르고 여자분들은 비싼 거 바르잖아요. 시슬리 이런 거 바르잖아요. 내가 알아요. 시슬리 바르는 남자는 없어요. 얘 하나 빼놓고 쟤 하나 빼놓고 아무도 없어요. 다. 대역이 쟤 빼놓고는 다 식물 나라도 안 써요. 그냥 니베아 3천 원짜리 이거 발라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자 얼굴이 낫지요. 그런데 남자들 왜 행복해요? 남자들 왜 행복해요? 자기 얼굴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봐요. 안 봐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고. 거울도 안 보고 뭘 봐 보기는. 심지어 면도도 거울 안 보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냥 전기면도 슥슥 깨버리고 거울 안 봐요. 거울 깨버리고 별로 희망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왜 불행한지 알아요. 그렇게 아름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굴 쳐다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쉐어링하고 그러니까 죽고 싶지. 잊지 말라고요. 나 쳐다본다고 답 없어요. 자꾸만 자기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어요. 자기 묵상하다가 자살해요. 그래서 오늘 10편, 110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스대반이 짱돌 맞아 죽어가면서 뭘 봤어요. 짱돌 봤어요? 그러면 들고 다시 던져야지. 너는 돌이냐? 나는 돌멩이고. 아니, 굉장히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서 뭘 봤어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언제나 상황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것저것들을 연결시킨다고. 옛날에는 지식 그러면 쌓이는 건 줄 알았어요. 지식은 쌓이는 게 아니라 지식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성령이 역사해야지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나요. 막 연결된다고. 연결. 아니,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7이라고 합시다 그래. 거기서 애플에서 개발한 게 뭐 있어요? 다 연결시킨 거지. 이미 있는 기술을 갖고 다 연결시킨 거지. 안 그래요? 이제는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연결시킬 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도 맞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뭐예요? 어떤 목적 갖고 뛰는 거야. 나한테 뭐 준다 그러면 거기서 해거리고. 그러니까 단절이 돼버리죠. 그런데 어때요? 그냥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람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선교 갔다가 결혼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결혼을 목적으로 선교를 가나요? 물론 몇 명 나쁜 놈들이 있지만 되게 안 그래요. 주를 위해서 갔다가 만나게 되고 사업도 되게 되고 취업도 되게 되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낙이가 쓰면 하면 뭐냐? 맨날 잠수 타게 만드는 거라고. 나서지 않게 만들고. 단절돼서 혼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만 딱 해버리고. 그런데 성령은 어떤 영향이에요? 나고 연결시키는 영향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묘열에서 2장과 10편, 16편과 10편, 110편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우대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연결이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악한 자들은 악하게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던 이 일을 얘기 한번 합시다. 최순실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이죠? 한 대학에서 시작됐어요. 이와여대. 이와여대에서 기억나요? 최경기 총장이라는 분이 미래라이프 대학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학력이 떨어지는 사람 오면 이대 졸업장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 제가 이해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대생들이 우리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난발하면 되냐. 그래서 시위를 했죠. 이대 졸업장 그렇게 함부로 주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난 힘들어서 들어갔는데 너네들 그렇게 쉽게 하느냐.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이거. 이거 갖고 시위가 시작돼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학내 문제였다고. 그렇게 해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나온 거예요? 정유라가 나온 거라고. 정유라가 쟤 어떻게 된 거야? 말 탄원했는데 쟤 어떻게 된 거야? 나오지도 않았다. 이러다가 엄마가 최순실이냐? 최진실은 대통령과 연결된다. 이러다가 꼬리에 꼬리가 잡혀서 지금 이 꼴 된 거예요. 어저께 20만 모이고.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일하신 거예요. 잘못해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그런데 이화연대 미래라이프 대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거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럼 판 깔아야 돼. 판 깔아야 돼.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그거.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에도 있죠. 하나님이 모르더게 죽이려고 그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서 음모 다 꾸미고. 그런데 하나님이 착착착 준비해서 왕이 잠 못 들게 만들어서 역대 일기 읽게 만들어서 모르더게가 좋은 놈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고. 하만이 무너지게 죽이려고 나무 만든 거 거기 달려 죽잖아 자기가. 그렇죠?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살고요. 살고자 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죽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귀한 거죠. 3회 이상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더 못 읽겠어요.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그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모든 능력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답이 있지. 사람 믿고 내 노력 내 힘 갖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용도의 길을 추구합니다. 모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이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의 관계 없이 우리도 이런 소망과 비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